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의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의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셨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백배의 개시를 맺어서 이삼진라를 위한 본당은당의 마음껏 변신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의 응답의 플랫폼을 삼고 언약적 도전을 통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실적으로 활용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저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지대하님의 말씀은 4세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두기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요하께서 기도 내리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에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발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사은 재단이의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용인가 하고 그들이 겨우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세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여 또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하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미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했은 적 그가 자신의 다를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롭바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발의 재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하니였더라. 아멘 발의 단을 깨트린 기도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지역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요하살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구 코노라로 또 날씨는 덥고 여러가지 무더위 속에서 어렵지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6장에서 8장 내용은요. 가난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기도원에 대한 내용으로 미대한이 압재로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6장에서 하느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국속사회, 도구로 사용할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청년, 기도원은 믿음의 확신을 받아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장의 첫 구절에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하께서 7년 동안 미대한의 손에 붙이시니 이 기간 동안 요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대한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느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은 사사기 뒤쪽 삼성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 부러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보니까 미대한의 압죄로 인해 부러지는 백성들의 강구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부렸었습니다. 요하 사자가 미대한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 요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고 문화세 집화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느님의 사사를 대면한 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날 밤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풍류와 쾌락에 진 발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구 코로나로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유혹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요하를 위해 거기에 단을 샀고 이름을 요하 살롬이라 하였더라. 요하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 말씀과 하느님의 절대 평가라는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며 복음에 유익한 삶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세라상을 찍어낸 기도원 기도원은 하느님의 사자를 대면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서를 세워받은 그날 밤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25절 보니까요. 그날 밤에 요하께서 기도원이 이러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머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느님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바을 숭비 예배처를 파괴하고 또 찍은 아세라상 나무를 가지고서 그것을 떼감으로 해서 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단을 싹 먹고 거기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아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원 아버지의 집이 바을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바을의 단은 가난의 풍요와 다신의 남신인 또 바을의 재단이며 아세라는 바을의 배우자 아스다로스의 여신으로 거룩한 목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이방 신상 제거에 대한 명령은 근본적으로 그 땅의 정화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기도원에 있어서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살찐소를 취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배치소를 훼손한다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자기를 위한 신입니다. 풍요와 다신, 다상과 쾌락을 주는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먼저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바을과 아세라로부터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이거 히브리어로 마이라카, 마라카라 그러는데 정돈되다는 의미로 줄을 맞추어서 차곡차곡 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승기겠다는 여호수와 앞에서 다짐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남은 때입니다. 그 아비들은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재단을 쌓여할 곳에 바을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이런 욕망의 바을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것이 예배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절대 이듬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이라 했습니다. 기도원은 순종하기는 하되 두려운 마음에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 몰래 그 일을 거행했습니다. 열 명의 종을 데리고 단을 패게 했다면 그 단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 아비의 집에 있는 바을의 단을 흘고 아세라 상에 찍으며 또 하느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집안의 종교 계획에 반영합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첫 걸음은 하느님 앞에 자신부터 성결해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원과 같이 먼저 개인이 예배에 성공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로파할이 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가하는 내용입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바할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싸운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용인가 하고 그들이 켜어 물어 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하여 또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할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그는 그것을 행합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성업 사람들이 바할과 아세라 예배처가 완전히 회폐되었고 아세라 나무는 둘째 수소를 번지러들이는 뗄감으로 사용됐던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밤중에 일어난 우상각 재단 파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 단 위에 재물을 들인 범인은 기도원으로 밝혀져 기도원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승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여호와 하느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할의 단을 해파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바할과 아세를 찍은 것에 사단의 세력이 인간들의 악함을 충동하여서 하느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살려달라고 한 사람들이 완전 타락한 상황입니다. 로마스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모형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우상승비하는 자는 그 성업 사람들이 공개하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함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업 사람들이 오히려 바할을 깨버린 기도원의 행위를 붕괴하여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할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인지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유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할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할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할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적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롭바할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할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할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당시 우상 숭별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익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유하스는 그 성업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으로 기도원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바할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바할을 위하여 쟁론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핵승구절입니다. 유하스는 우상을 붙들었으니 바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일 아침까지 기도원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기도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3장 이 허강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하스는 기도원에게 여롭바할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롭바할은 바할이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하 하늘만이 참신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하의 뜻을 따라 행한 이 기도원이 그들로부터 영웅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의 군사된 자들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승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과 정성을 바쳐서 나의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바할과 아세라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나의 만족과 위익을 위하여 승기를 했던 모든 것들이 말승과 성령으로 드러나고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며 갈보리 신앙입니다. 이것이 겁쟁이 기도원이 여룻바할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명, 서명, 사명이 회복되어져 현장에서 영적 여룻바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방나라의 손에 팔았다. 또 드보라의 시대에도 야빈의 왕조에게 팔았다. 또 기도원의 시대에도 미드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 시대의 문제는 각 거정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드안에게 진 이스라엘 자손은 산에 구멍과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이반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뜻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집안의 우상을 제거한 일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세대에 일반적인 가치로 등장한 가면을 쓴 바알과 아세를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유럽바알은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셔서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견고한 자 또 견고한 진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부신앙의 생각들을 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서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바알 단을 해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 또 병적 유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현장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 본당한당과 2, 3, 7, 4, 5천 종종 성교를 위해서 일신 전신 지속으로 도전하기 싫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게 주신 직분의 응답의 플랫폼을 삼고 언약 도전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실적으로 활용하여 보험 전파에 유익한 삶을 살게 하다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바알의 단을 깨뜨린 사명완성자 기도원처럼 가정, 가문, 내 안에 우상을 먼저 깨뜨린 자가 되어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2, 24차 세계램렌트 대회와 또 2, 3, 7, 나라 5천 종족과 또 1, 9, 코로나가 빨리 종속되고 또 학산이 방지되게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직분의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언약 도전을 통해서 이제는 내긴 달란트를 사실적 활용하여 보험해 또 전도자로 던든히 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아버지 아닌 바알을 깨뜨린 사명자 기도원처럼 정말 자신과 또 가정과 가문의 모든 바알이 무너져서 완전히 깨트리고 현장을 접봉하는 참된 전도 제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24차 세계램렌트 대회를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램렌트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아버지 안의 믿음으로 세워줘서 전세계 보험 전파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참칠라로 오천 종족을 정말 살리는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는 기한 역사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일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모든 이 코로나가 이제는 방지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